사무엘서 강의 사무엘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길이 꽤 길기 때문에 70인역 성경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가 총 55장인 거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사무엘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눌 예정입니다 빌리뽀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5주를 나누었어요 사무엘서는 총 55장인데 만약 같은 속도로 나간다면 몇 주를 제가 설교해야 될까요? 곱하기 한번 제가 어저께 계산을 해봤는데 343주 같은 속도로 나갈 때 약 7년 동안 설교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사무엘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한 주에 한 장씩 나눌 계획이에요 만약 한 장 안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가끔씩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간중간에 절기설교도 있고 제가 가끔씩 설교 안 할 때도 있고 보니까 한 65주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내년 2025년 말경에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사무엘 상하를 많이 좋아해요 여기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성도님들도 은혜를 사무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이 주에 이렇게 나눴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부담 나누겠구나 미리 한번 읽고 주일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나누는데 잠깐 사무엘 상의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엘 상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전환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후반부로 가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다윗이 이 사울 왕권 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하나님께 센 강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의 맨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무엘 상이 맞춰지게 돼요 이게 짧은 사무엘 상 구조인데 그러면 이 사무엘 상은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되는가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사사기를 끝내는데 우리 한번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런 서글픈 결말로 결론을 짓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제도 파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도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들 맘대로 막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윤리도 엉망이고 도덕도 엉망이었고요 다 자기들 맘대로 막 살면서 이것을 당한 거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번에 빌리뽀서 강의를 마치고 사사기 강의를 시작할까 하다가 읽어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무엘설을 결정했는데 바로 이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끝자락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계운동과 영적 각성과 부응을 일으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강의의 소재를 또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영어로 하면 from darkness to light죠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캄캄했던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서 그 놀라운 회계운동과 영적 각성과 부응이 일어났는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왕국이군요 다윗왕국 시대가 어떻게 지금 이 캄캄했던 이 사사시대부터 준비되어졌는가 어떻게 그 캄캄한 어둠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면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장 내용을 나누는데 1장도 전반부 내용을 나누는데 다음 주에 후반부 내용을 나눌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했어요 지금 족보가 나오고 있죠?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이름이에요 엘가나 위로 사대 이런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이고 그다음에 한나의 남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퀴즈대회에서 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이 1장 1절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엘가나 사무엘도 그렇고 둘 다 레이지파 출신이에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할 때 그 때 참 힘들죠 이름이 누구누구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파별로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족보에 대한 해설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6장으로 가면요 이 엘가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엘가나가 어떤 가문인가 그 설명이 여기 나와요 첫째 이들은 레이지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이들은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 이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으로 세워진 찬양대 집안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6장에서는 이 엘가나를 레이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레이지파는 땅을 정복할 때 가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 그렇죠? 원래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 열두 지파의 각 성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가나 가문은 레이지파 출신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와서 거기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할 신앙의 명문가정 집안이었고 아주 구별된 가문이었다는 거죠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 또 하나님 찬양하는 집안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제 첫 장 첫 주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다시 1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곳은 원래 레인 사람들이 살도록 지정된 성업이 아니에요 라마다임 소빔 이거는 레인들이 살도록 지정된 성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거기에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제 배경 설명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2절로 들어가서 정말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2절 전반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가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놀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엘가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두 아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시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왕, 족장들 제외하고는 일부 다처인 경우가 거의 드문데 지금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고 윤리적으로 엉망이었기에 지금 이 제사장 가문에도 아내가 두 명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2절 말씀 계속 쭉 읽도록 할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했어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 한나, 분인나 성경에서는 이름이 나오는 그 순서가 꼭 서열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기 때문에 2절 전반부에서는 한나를 먼저 소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같은 절 안에서 2절 후반부로 가서는 이 서열이 바뀐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말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분인나가 소개되고 있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어도 두 번째 아내를 얻은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 둘째 아내를 얻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엘가나는 자신의 첫째 아내 한나가 불임이라서 그의 가문이 자기 대해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주어서 가문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양반 가문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한국보다 더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문을 이울 수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두째 아내를 그렇게 결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부인보다 이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앞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2장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다 이 말은요 한나의 불임이 남편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에 해마다 그래도 사사시대였지만 그래도 해마다 온 가족과 함께 성소가 있는 신로에 그 당시에는 성소가 신로에 있었어요 신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3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왁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3절 전반부 내용만 읽어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가정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이 가정에 엄청난 큰 갈등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첫 번째 아내 한나의 자식 없음과 둘째 아내 분인나의 자식 있음이 큰 갈등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따로따로 지냈던 것 같아요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갈등이 일으킬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고조된 거죠 이 둘의 갈등의 원인을 4절부터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왁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왁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했어요 4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이 갈등의 원인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보세요 여기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her sons and daughters son도 복수용이고 daughter도 복수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두 명 이상 있다는 뜻인 거죠 딸도 두 명 이상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분인나 아들 둘 이상 그 다음에 딸 둘 이상 총 다섯 명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이 엘가나가 이제 재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재물 분깃을 나눠주는데 이 다섯 명 이상 가족보다 한나 혼자 5절 말씀 혼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 두 배를 더 줬대요 한 사람에게는 두 배를 다섯 명보다 더 두 배를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형님들 분인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자식들에게도 야 우리 이거 밖에 못하냐 우린 다섯 명이 넘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다섯 명 넘는 너무 서글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더 이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6절 말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근데 이 분인나 앞에 분인나를 소개하는 단어가 뭐예요? 대적 한나의 대적 분인다 이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심히 격동시켰대요 그냥 격동 심히 너무나 화나니까 아니 우리 다섯 명 넘는 가정에게는 반밖에 안 줘? 저 한 명한테는 두 배나 주고 우리보다? 더 의도적으로 힘이 격동하게 만들었다는 한나를 그러면서 분인나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는 애도 없으면서 나는 애가 네 명 이상 있는데 참 근데 우리보다 두 배를 더 받아? 어이가 없네 이 마지막은 제 상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겠죠 이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한나를 심히 격동시킨 거예요 환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그냥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일어나는 열례 행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정말 이게 목사의 입장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이 어떤 세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그 세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올바르게 예배 드리면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서 그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유를 5절에서도 그렇고 또 6절에서도 그렇고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영어로 Because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이 문구가 5절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6절에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한나의 테를 열고 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분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태케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것을 5절과 6절에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분인나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크게 번민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아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는 울면서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속당했던 거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를 사랑했던 옆에 있었던 남편 엘가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는 한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 다음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엘가나 남편은 지금 한나를 위로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괜찮아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아들 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남편 엘가나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완전 내 8절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갑자기 K-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이 8절을 보면 한나를 향한 이 엘가나의 사랑이 아주 지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이 한나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성루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나가 매년 울면서 먹지도 않고 슬퍼했던 이유가 정말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 단지 지금 한나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이유 때문이었는가 형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둘째 아내인 이 분인나가 지금 첫째 본처를 막 의도적으로 조롱하며 심히 격동케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대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자식은 본인에게 있지만 저 한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위세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자가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냐면 아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러서 저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저주하고 계시는 거고 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다들 자동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체계 하나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가 둘째 아내인데 첫째 아내를 그렇게 강력하게 격동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괴로움 당하면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에게 조롱하는 거죠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 큰 죄를 하나 앞에 졌기 때문에 벌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한 거죠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한나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아이가 없던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저 분인나가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듯이 정말 나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 건가요? 내가 나를 잘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인인가요? 여기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남편이 옆에서 내가 당신이 살아가니까 괜찮 말해줘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한나가 아이가 없어도 만약 둘째 아내 분인나가 계속 이렇게 한나를 조롱하며 심히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한나는 이 정도까지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인나가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의도적으로 강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이제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매년 그 괴로움을 참다가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미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년 수차례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한계까지 잃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죠 드디어 성도님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끙끙 앓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많이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그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통곡했대요 Wept bitterly 했죠 씁쓸한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정말 마음이 괴로우면 그래서 너무나 간절해지면 절박해지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갈망한 마음이 있으면 점잖게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10편의 기도 지난주까지 10편 84편을 나눴어요 쭉 10편 전반부에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10편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어요 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는가 왜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가 큰 위기 가운데 울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번 통곡하면서 아주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언제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가 언제 그래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때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좋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렇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 생활하면서 무엇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없이 기도할 때도 그냥 맹맹히 기도하는 하나님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간절함, 갈망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걸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만약 간절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신다면 그것을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그렇다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살았을까 왜 간절한 마음이 살았지?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한나의 삶에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심히 격동케 했던 분인 나가 없었더라면 한나는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형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격통시키는 그러한 분인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분인 나는 우리 삶 속에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 분인 나가 있으면 그때 너무나 괴롭겠지만 또 슬프고 화가 나겠지만 다음에 잠도 안 오겠지만 결국 그 분인 나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분인 나가 아예 없으면 정말로 좋겠죠?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분인 나를 허락하세요 그 분인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르면 하나님이 분인 나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모든 게 편하면 하나님 멀리 하거든요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게 분인 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분인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지금 성도님들 삶에 있는 분인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시나? 없으면 감사한 거고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근데 삶 속에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 나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았던가 그래 분인 나야 고맙다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구나 어렵겠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그 분인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불임이어서 매년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는데 결국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한나는 그 순간 전혀 몰랐어요 그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회계운동과 영적 각성과 부응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탄생시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걸 몰랐었죠 그래서 형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를 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절망 우리를 절망케 하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상황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하며 하나님만을 철저히 붙잡았던 한나는 결국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두웠던 그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한 줄 위에 빛이 되었어요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암흑기 칠흑같은 암흑기 그 사사시대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성도님들 자식 없음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 없는 불임보다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불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자체가 영적 불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큰 문제에도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때는요 그때는 정말로 절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불임이 근본적인 불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 찾지 않고 상황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서 모든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어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다면 그때는 그게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옮기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절망스러운 상황마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필그림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adesso 다시 자리에서 pleasuresprogramister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 payments 여러분 dumpster 우리 모두 우리준 homu 우리 orthogonal 우리hum